쿠바 대통령 미겔 디아스 카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쿠바는 미국과의 오랜 갈등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시앤프에고스를 방문하며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새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쿠바 정부의 첫 공식 반응으로 쿠바 정오 뉴스에서 방송됐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쿠바에 대한 무역 제재를 두 배로 강화하고 여행 제한과 송금 단속, 이민 규제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쿠바를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목록에 다시 올려 섬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쿠바에서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불러왔으며 식량과 연료, 의약품 부족 사태로 많은 쿠바인이 섬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쿠바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가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두 번째 임기에서도 유사한 대쿠바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쿠바 정책이 양국 관계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갈등이 중남미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